뒷붙여서 이랬만 빨리 잡아! 빨리 잡아! 나 뭐해! 이 개스키야! 잡아줘 좀만! 잠시만! 일레콤은 시발 못해! 야! 그거 아니잖아! 그거 아니네! 몬프레임을! 못했네! 이거 시발 못했어! 아! 레벨링 좋대네! 이 새끼! 아! 레벨링 좋대네! 이 새끼! 잡아버려! 위에 잡았잖아! 뭐해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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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1딜 1디지지 뒤졌어? 이즈리얼? 이즈리얼 뒤졌어? 이즈리얼 뒤졌어? 아니 말좀 이쁘게 하자! 열관리좀 해! 이 병신새끼야! 라고 하지말고! 보겸이형 열관리좀 잘해봐요! 힘내요! 뭐 이렇게 좀 알면 안 돼? 어? 내 방송은 절대 그런게 안되냐? 보겸이형 열관리좀 잘해봐요! 힘좀 내봐요! 그래도 안되냐? 내 방송은? 아!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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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! 뭐해! 블루 뺏겼으면 존나 빡칠 뻔했네! 진짜! 아! 빨리도 온다! 이 새끼야! 말파새끼야! 존나 빨리도 온다! 야! 아! 존망이다! 이거 진짜! 아! 아! 카타리나야! 그러면 안되잖아! 진짜 우리! 어디에 잡아야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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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트라드 궁쓰는게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! 얘들 2속 느리게 주게 하려면은! 아! 이거 뭐가 문제였어! 아! 카타님 존나 못하네! 아! 카타님! 그런 챔프 좀 하지마요! 게임 져요! 탈론! 카타! 신짜오! 잭스! 이런거 제발 좀! 아! 아! 지금 나 좀 못 빠지네! 오공! 오공 오공 오공! 오공 오공 오공! 오공 젊나 문제 있어! 딜교야 딜교야 어 안녕 이것은 좋고 보여 요운수는 안아먹자 잘버티비지له 이즈리얼 씨에서 뵐께야 특포? 이즈리얼 특포간간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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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옹 아 큰일나 답답하네 진짜 밀어 아 큰일나 답답하네 간다 간다 집중해라 용 없어 있어야 먹지 또 어디갔냐 와 런블를 미쳤어 확실히 내가 런블를 잘해 미소를 쭈루 내려가서 루시안 다이브 치자 아 삐져네 아 얘들 호흡 너무 답답하네 진짜 지름자 초포인트 돌아가고 싶어 아 이은은 몰라 어 이은은 몰라 이은은 뭐 거의 준 열혈이고 온라인도 뱉고 아 뱉게 띵허아 고맙다 유울도 고맙다 에이헤이 에이헤이 비전이 시기가 있는게 아니라 그게 앞비전을 왜 때려와야 애들이 좀 때리지 그래야 인지를 어 이게 미칫긴 하는구나 해가지고 때리지 호응이 되지 애들아 CS 아까워서 좀 알아라 진짜로 와 CS는 곧 국력이자 아이 CS는 왜 한 덩이씩 놓치고 가는거야 먹다가 뒤에 질을 못 되는거긴 한데 아 귀중이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카타 진짜 존나 트롤 챔프다 진짜 부정할 수가 없다 존나 빡신다 진짜 아 귀중이 자 고야 같은 출만모생이긴 한디 카타리나 개트롤 챔프다 진짜로 야 알리 불크 이런거 있으면 반대로 넌 뭐하는데 아니 시발 왜 뭐해 그랩 코아이네 아니 뭔 그랩이야 와 와 씨 야 나 템이 진짜 안나오게 안나왔다 엄청 안나왔다 가오 때리는 거 가면서 홍금도 제이스만 딱 맞춰버린다 아 아 아 잡았어 잡았어 르블란 잡았어 게이들 준다 이들 르블란 잡았어 너 죽고 나 죽자이키 아 여러분 홍춘이 형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홍춘이 형님 어서 오시고요 말파 와야되는데 아 말파형 와줘야되요 이거 아 말파형 어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해 보게미 고마워 보게미 고마워 보게미 고마워 음 네게도 고마워 음 아 아 르블란 잘까기 잘까는데 못잡았네 보게미 고맙다 아 고마워 아 아 6개 도 고마워 7개 도 고마워 아 아 88개 도 고마워 고맙다잉 아 아 88개 도 고마워 보게미아 어 아 80개 도 고마워 어 아 어유 어 그만 친구야 진짜로 아 운대가기 전에 맛있는거 사먹지 형 많이 주네 멸픔 상 고마워 아니 롤은 챌린저만 해야된다고 하는 새신들이 있는데 그럼 챌린저 그중에 브론즈 나뉘고 새실버 나뉘고 고이드박과 하는거야 진짜 이거 못입으면 접어야돼 우리 진짜 이 게임 무조건 접어야돼 아 니다니 씨발 개실패인데 지금 아 또 저렇게 맞아요 또 아니 이즈님 존나 못해요 진짜로 와 진짜 개 못하네 아 이거 마이파이트야 바보 아 잘 걸었으면 뭐야 애들 게임이 너무 잘 나왔어 와 카우야 이게 카우가야 솔직히 갱들 치지말고 어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니다니가 첫킬 먹은게 바텀에서 안 먹은거였는데 솔킬 존나 따니 씨발은?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